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62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물류의 69-2-1이고요. 3053번 한양대학교 문제네요. 자,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2 2차 대전이 끝난 이대로 다이나믹 그로스 오브 커뮤니케이션, 통신체제의 온갖 종류의 통신 시스템의 동적인 성장이 아까 나와있으면 성장이 주어져, 그러면 당연히 헤브가 아니라 헬스가 되죠. 헬스 프로파이더, 유니크, 독특한 기회, 디벨로먼트 of new methods, 새로운 방법의 개발, 투 인플루언스, 메소스는 투 정사 쓸 수 있습니다. 여론의 영향에 미치는 것. on wide range of activities and 다양한 범주의 활동과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헬스가 되어야 되죠. 자, 이것은 뭐 안 보니까 또 내려가야죠. 뭐에 관한 얘기냐. 주어 동사의 일치부에 가는 거예요. 주어 뒤에 길게 나와서 주어 동사의 일치부를 방해하는 부분을 일치방해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은 더 불필요하고요. 넘어가기로 하죠. 그 다음 3054번 문제입니다. The point at each, physical decline, 육체적인 세락이, 나이와 더불어는 육체적 세락이 begins, 주어가 decline이니까 begins 맞죠. adversary, 역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affect the driver's capability, 운전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점은 has not yet been thoroughly said. 아직 철저하게 연구되어 주지 않았죠. 주어가 더 포인트니까 2번 have는 has가 되죠. has not이 되죠. 선행사가 포인트고 at the point 대신에 add which가 쓰였죠. 그 다음 3055번, the grand, 주된, 그리고 이것도 선도적인 원칙, 으뜸 가는 원칙은 towards which, 그것을 하는 모든 논쟁이죠. 펼쳐지는 거죠. In this space, 이 책에서 펼쳐지는 모든 논쟁이 직접적으로 수렴이, 향해서 수렴이 되는 거니까, 향해서는 빼고 수렴되어지는데, 여기 principle이 주어잖아요. D번은 is the absolute and essential importance, 절대적이고 아주 기념한 중요성이다. 인간 개발, 가장 최고의 다양성으로, 이런 거죠. is가 되는 거고, towards, towards 마찬가지고. grand, 뭐 또 다 나와 있고, 설명이 다 돼 있죠. converge, 집중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 3056번이네요. 경희대 문제. powered instant coffee, 가로로 된 instant coffee는 팔렸다. 시장에서, 이런 저런 형태로. long before the Korean은 한국전 한참 이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저런, some, form or another. 이런 폼으로 팔리거나, 또 다른 폼으로 팔리지. 두 가지로, 두 가지 형태로 팔린 건 아니죠. 이거나, 이거나, in some form or another죠. 넘어갑니다. 별거 없고요. on the market은, 뭐 팔려고 내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n the market이 쓰일 때도 있는데, in the market은 on the marke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공간 좋은 개짐이 더 강하게, 크게 나타났을 때는, I'm in the market for buying a new car. 새 차를 살려고, 공간이 크죠. 이런 시장은, 일을 많이 써요. I'm in the market for buying a new car. 마찬가지고, at the market은 시가로죠. 장소가 아니고, 시장이 있는 데서라는 뜻으로 못 쓰이는 건 아니죠. 다른 데가 아니고 시장이 있는 데서. 지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은 마켓 프라이스죠. 시가로. 그 다음, 3057번입니다. 역사적으로, the most dangerous part of lawmaker, 의원의 이드이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not violence, but not a but be죠. 병치된 거 아니에요. 병치된 거의 문제죠. 좀 앞에 지금 병치의 문제가 나오고 있죠. 투부정사 쓰면 안 되고요. not a but be, 그냥 나와야죠. travel, 불가사 명사인 travel이 있어야죠. has been의 부정은 has not been이지만, but와 병치됐을 때는 not a but be, 이렇게 d를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하는 거, 물론 앞에 써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나란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